아이고, 잘 다이쳤지마. 아, 이거 전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, 방송 찍을래 했다만 전부 담배 피우네. 아, 김 작가, 김 작가, 김 스타, 김 스타, 김 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. 지금 오늘 스타 발굴하러 왔는데, 여, 저, 스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, 여, 저, 스타 좀 춤도 잘 추고, 인간성 되고, 아이고, 말도 잘하고, 이런 사람 있으면은,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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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이거, 전형 한번 해 보이소. 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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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작가가 뭐냐고요? 김 시인입니다. 시인, 그릇 사는 사람입니다. 예, 저는 하루 종이 말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오, 이스큐지 미, 이스큐지 미, 해 와이 프랑어. 아, 예, 예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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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, 예. 아, 옆에 보니까, 예, 예. 사진 찍고, 아, 예쁘게 친구를 찍어주고 주시네요. 오, 사진 작가이신가 보네요. 아, 예. 김 스타 대표님, 지금. 아, 예. 뭐 사진을 찍고 있나 모르겠네요. 혹시 한국 분입니까? 사진 찍고 있는 작은 작가입니까? 잘 가세요 한국분입니까? 아 몇분이네 죄송합니다 유튜브 방송 안해요? 유튜브 방송 방송 지금 나와요?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? 방송 나오도 돼? 아 바로 세계적인 프로그램 다 나와요 해주세요? 화면 나와도 돼요? 화면 나와도 되냐고 왜 죄송해요 그럼 어쩔 수 없고 안녕하세요 오늘 사람 대리인지 모르겠네 한 명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말도 너무 잘하고 김스타 말도 강호동이라고 유재적이 붙으면 소홀할 정도로 하루 종일 말해 대본 없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스타 엔터트맨 대표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스타를 발굴하겠습니다 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스타를 발굴하겠습니다 대본 없이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아 예 김스타 엔터트맨 대표 아 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 예 한국 분이세요? 예? 여 분 아니세요? 여 분? 그라이프나? 어 여 분이세요? 아이고 저 엔터트맨 대표 오케이 오케이 프레젠트 잠깐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잠깐만